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냐 주 예수 이 잔송 아세요? 이거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잔송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인만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부르는 잔송입니다 하나님이 뭐 눈물이 앞을 가리고 펑펑 울고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옆에 와 계시겠어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내 옆에 있다 너 눈물을 씻어준다 어떤 때 너와 함께 운다 너가 근심에 쌓일 때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내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인만웰 예수님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힘주실리 주 예수 그 잔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나는 혼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 놨어요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그냥 들끓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놨어요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만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느끼도록 하셨어요 바로 이게 인만웰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성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만웰의 은혜 우리가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속재양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재양이었습니다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재물이 바로 속재양 어린 양 아닙니까 요하는 세례 요하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도 2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아두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루이스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크고 복잡한 짐 아래로 자신을 넣으려고 짐 아래로 몸을 굽히는 인간을 그려보십시오 짐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몸을 굽혀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 밑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밑으로 짐 밑으로 기어들어가 어깨에 짐을 바치고 들어올리는 일어서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짐을 그가 친히 짊어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